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이 이번 보궐선거 패배에 저음해서 한국리서치라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만든 서울시 유권자 대상 집단심청 면접보고서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유권자 그룹을 잔류그룹과 이탈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민주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등을 묻고 그 내용을 집약해서 정리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탈그룹이 민주당 지지를 처리한 그런 패배 원인으로 들은 것은 첫째는 조국 사태고 두번째는 검찰계획이고 세번째는 부동산 정책 실패고 네번째는 박외 원순 등 서울시장의 성추행 등의 이유가 바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탈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 중심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고 상당히 권운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민주당을 떠난 이탈그룹에 소속됐던 분들이 심청 면접을 통해서 내놓은 의견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분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권의 우위선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20대 여성분의 면접 내용입니다. 고3 딸의 입시를 치르던 그런 중에 조국 사건이 터져서 실망감과 박탈감을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40대 여성의 주장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적폐가 적폐를 때려잡겠다는 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을 엄청 올려놓았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립니다. 40대 여성의 주장입니다. 정부에서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내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만든 것에 해당합니다. 5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을 뽑는 것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여성의 주장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벌써 1억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50대 남성 주장입니다. K-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이렇게 선전을 해봤는데 백신 보유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주장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1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을 때 표를 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대 여성입니다. 중국한테 너무 기는 느낌입니다. 일본 방사능 문제는 강력 대처하더니 중국에는 그런 게 너무 없다는 생각입니다. 20대 남성의 주장입니다. 현안을 대처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두고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20대 남성의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를 말하면 항상 편을 가릅니다. 간호사가 수고했다면서 의사들을 배제하고 30대 남성의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민주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정과 민생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부동산 코로나 일자리를 우선하되 권력기관 개혁 같은 과제는 차기 정부로 이월해야 되고 또 야당과의 경쟁 방식에서도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포지티브 기반 경쟁 방식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개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개받은 심청 면접에 임한 다양한 그런 나이청의 그런 의견 개진자들의 의견 가운데서 틀린 것이 있었던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틀린 것이 참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접하면서 제 자신이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국 사태라든지 LH 사태라든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런 표면적인 것보다도 민주당의 패배 원인 그리고 민주당의 앞으로 진로 또 민주당의 선택에 대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원인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구조적인 원인을 제가 파악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 그들은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좀 더 풀었으면 거짓말이 몸에 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짓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실패 조국 사태 모든 것이 다 거짓 어떤 사람은 윗선 내로남불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과 거짓말이라는 그런 분류체계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서는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의 구분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악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상대주의 다시 말하면 도덕적 상대주의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서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구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선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악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선은 우리 편이 하는 것이면 모두 선이고 상대편이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따르게 표현하게 되면 선은 우리 편이 하는 것이고 악은 상대편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젊은 보수농객이자 언론인인 벤 사피로 씨가 20대에 쓴 책입니다. 미국의 UCLA에 16세 때 입학해 가지고 UCLA 정치학과를 다니면서 20대에 쓴 책이 바로 세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미국 대학은 어떻게 작용화되고 있는가 20대 청년 입장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짧은 책을 쓴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순수한 젊은이가 쓴 그런 미국 대학의 작용화 현상이란 것은 거의 그대로 한국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벤 사피로 변호사는 UCLA 정치학과를 마치고 하버드로스쿨에서 변호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벤 사피로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대학 강의실에 도덕은 없다. 그것은 곧바로 현재 한국에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도덕은 그 이상 윤리는 없습니다. 도덕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대학 강의실에서 도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도덕이 없는 겁니다. 선학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벤 사피로 변호사의 또 주장입니다. 절대적 도덕성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나니 이제 무엇이든 옹호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살인까지. 이 아주 중요한 너무나 격한 표현이지만 벤 사피로 변호사가 세뇌에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절대적 도덕성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나면 무엇이든 옹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옹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벤 사피로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도덕의 기준이 없으므로 흉악범조차도 옹호할 수 있다. 무엇이든 다 옹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정당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절대적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른바 도덕적 상대주의 폐해를 미국의 대학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당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벤 사피로 변호사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도덕성을 공격하는 것은 좌파의 의식화와 세뇌공작의 기초이다. 이것으로부터 살인자와 흉악범이라도 그가 좌파이기만 하면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미국 대학이다. 20대 청년의 눈에 미국 대학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성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없다.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다 정당한 겁니다. 그게 장관 청문회에서도 드러나게 되고 대통령 주장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친문 세력들이나 방탄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처신도 다 이런 종류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살인자와 흉악범을 변호할 수 있다면 무엇을 정당화할 수 없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이해가 가능하고 충분하게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거짓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학 개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도덕적 상대주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배배하고 나면 무엇인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오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란 것은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 우리 편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선이고 상대 편이 하는 모든 것은 악이다. 그것이 바로 벤 사피로가 세뇌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바와 한국 사회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환무치한 일들 그리고 내로남불 위선 등이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하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가를 전망하는데도 충분하게 우리가 전망의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덕의 문제입니다. 윤리의 문제입니다. 선학 개념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